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Question from subscriber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시출국 그리고 조기 귀국의 차이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출국 어느 날에 어스타이코 루프마 아프로데스의 코리아바타 그래서 코리아고 어스타마 라고 고르네 호번에 어스타이코 루프마 엑진 게이서머에 고도란 코리아 초래로 어루꼬데스 잔에호 뭣들로 게이서머에 버텨자인 코리아마 펄르키네 이산레 코리아바타 니스키너 또 조기 귀국자인 어일날 요저나 번화했고 썸머에 번다 치트의 아프로데스 마 펄르키누 뭣들로 이제 코리아고 깜 초래로 코리아마 너 펄르키네 희살레 코리아 초래로 아프로데스 마 펄르키누 요 조기 귀국 그래서 뭐해? 요 썸번지 퀘스처너로 함이 비찰을 고롱 요 띤따아 아프로스너만 조기 귀국국기 어타 일시 출국국기 이 게호 번호로 쏘대고 프로스너머라이 아이코트요 서로 요 띄우츄다운을 골라기 더 빨리 요 렛케이코쿠라마 사차이 게이서머에 마뜨레 코리아 초래로 페르 코리아마 펄르키네 희살레 코리아 초래로 펄르키네 희살레 코리아 초래로 펄르키네 희살레 코리아 초래로 펄르키네 희살레 자 해롱 자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다녀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고용허가제 두하라 코리아 푸게로 깜 수르곤에 비티꺼이 시작하자마자 수르곤에 비티꺼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아말레 비라미버에로 고향에 다녀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 센테스마 이제 키워드 에 묵게 썼다 짠이 떠발레 요 다녀오는 것 요 짠이 얕거르노 펄르키네 희살레 뭐 떨러 다녀오는 것 거에로 아우누 에 뭐 떨러 에 게이서머에 마뜨레 코리아 초래로 아픈오 데스 거 자네오 뭐 아픈오 코리아 페르키네 희살레 에 거에로 아우누 그래서 요 짠이 일시출구 바레 에 에 렛키 코쿠라 호 자 떨러 코쿠라 해롱 마띠시 또 우스도에 데킨처 더럽게 퍼럭쳐 버네러 하미 해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예양 썸머 짠이 에우또이 후니 더럽게 퍼럭쳐 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치 떼이 아픈오 가옹마 페르키누 뭐 떨러 보 에 부자응처 버나이호 뭐 떨러 요 꾸라마 짜인 코리아마 페르키네 요조나 또 차이노 네 초래로 아픈오 데스 페르키누 요 짜인 조기 귀국 고 일시 출국 조기 귀국 꼭 빗넣다 아 부주누 보현이 예 더 빨리 레케코 꾸라마 요 짜인 게이 썸머에 마트레 코리아 초래로 아픈오 데스 거해로 페리코리아 아우네 꾸라 무채코 척기 차이너키 띠오꾸라 짜인 뻑달러 가오너뻔 띠오꾸라 처음원에 일시 출국 떨어 페리코리아 페르키네 요전하 차이너 버허번에 요 짜인 조기 귀국 자 떨렀고 해로 3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띠벌서 도랑 코리아 바사 띠레러 코리아 아예 그런데 떨어 한국에서 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코리아 마 깐 거래코 액 벌써뻔니 너버했다 뻔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발레 빗대 뻗지 집에 돌아가야 할지 코리아 마 퍼르키누 뻘쩍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대레이 찐따락처 그래서 떼서일레 며칠간 게이딘 네팔에 갑니다 네팔잔추 요 짜인 며칠간 게이딘 골라기 네팔에 갑니다 네팔잔추 뭐 떨렀 게이딘 퍼치 페리코리아 마 퍼르키네 요전하 차원 내 꼬쿠라 함이 탑 바운어 썼죠 대세일레 요 짜인 페리 일시 출구 일시 출구 고호 대세일레 예스도 키 신고 퀘스천 짜인 라므로이 뻑다 러가오는 꼴라기 자체 코리아 게이스 코리아 초르네 썸머 에코 어버디 짜인 게이딘 마뜨레 어떤 게이딘 마뜨레 호끼 페리 코리아 초래로 아프노데스 거에로 페리코리아 코리아 퍼르키네 요전하 차원 내 띄우바레 짜인 일시 출구 더러 코리아 퍼르키네 요전하 차이나 코리아 초래로 아프노데스마 퍼르키네 호 페리코리아 아우네 요전하 차이나 번에 요장에 이제 조기기국 바레 구라까니 거리러 에코 구라호 번에 러 야 거룬호스 자 아 아저고 비디오고 클래스 짜인 예티네 호 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잘 어울 sini 3 4 4 5 6 감사합니다.